들어오고 있나? 어떻게 보지? 다 사줬다. 아이 캐럿들 안녕하세여. 머리가 엄청 지지고 나죠 지금? 소리 좀 줄여야겠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죄송해요. How are you?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캐럿들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더 보고 싶어 라고 시간을 미리 안 알려줬어요. 아까 전에 티만 입고 있었는데 VF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입었거든요. 이거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그 행사 가서 제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예쁘게 입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어요? 다 밥 먹었어요? 오늘의 TMI 방금 제가 운동. 아니 방금은 아니고 한 두 시간 전에 운동했는데 확실히 혼자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뒤에서 누가 푸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자기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오늘 확실히 느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풀업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밴드 준비해주셔가지고 밴드 걸어가지고 그게 또 있어요. 밴드 거기 걸어놓고 무릎을 거기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푸쉬업도 조금 하고 그냥 맨몸 운동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밥은 여기서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있어 계속. 근데 살 질까 봐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한이 V LIVE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아 재밌었어요. 아하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지? 잠시만요. 아 그건 있어요. 제가 V LIVE 하기 전에 모자를 쓸까 말까 고인을 엄청 하다가 캐럿 분들이 가끔씩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자 쓰는 거 별로랑 별로 안 머리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쓸 수 있다는 점. 아 이 필터 때문에 눈썹이 없어보이는 거 같아요. 원래 진짜 진한데 필터를 바꿔봐야 되나? 잠시만요. 바꿔볼게요. 오 아 아 야 머리가 난리다.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운데? 이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스타일링할 땐 너무 저도 마음에 드는데 스타일링 안 할 때는 이게 진짜 제가 머리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모자를 자주 쓰는 거 같아요. 특히 비니를 많이 써요. 비니 괜찮나? 저 밥 먹었어요. 약간 고기 도시락 같은 거 먹었어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 캐럿들 그거 보셨어요? 저 S&P 그거 보셨나요? 어때요? 어때요? 저는 잘 나온 거 같아요. 자연광에서도 많이 찍고 스튜디오 안에서도 찍었는데 자연광에서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자연광의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화장품 광고가 되게 오랜만이고 개인으로는 처음이니까 그 제품을 들 때 그 로고가 무조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잡지? 그리고 사진 잘 찍다가 가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고는 좀 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다 찍을 때마다 그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나왔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잡는 이런 문제 아시죠?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제품들을 다 써봤어요. 집 가서 근데 되게 좋고 순하고 네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모공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모공 숙소 하는 그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팩 같은 게 있어요. 씻어내는 그냥 차콜 성분이 들어간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최고의 모델이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되게 콘셉트 되게 다양하게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 머리가 이상하지만 조금만 양해를 제가 머리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넘겨봤어요. 캐럿들 너무 보고싶어요. 캐럿들 너무 보고싶어요. 너무 보고싶고 너무 보고싶고 너무 보고싶어요. 진짜. 마스크 다같이 벗은 모습을 너무 보고싶어요. 그리고 저의 노래를 다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너무 빨리 보고싶어요. 너무 그립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 했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저희 멤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약간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 요즘 좀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더 긍정적이게 성격이 변한 것 같고 뭔가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의 그런 행복한 점들만 그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바쁠 때는 와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내 삶에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도 높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높고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캐럿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세븐틴 아니었으면 이런 광고 모델 어떻게 됐겠어요? 절대 못 되지. 다 캐럿들 덕분이지. 계속 이런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캐럿들 중에서도 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더 자기 삶의 좋은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나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만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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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결국엔 원래 상태보다 더 악화되니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 너튜브로 노래 틀고 있는데 여기 다니엘 씨저라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어가는 약간 같은 분위기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분명히 분명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너무 많이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옛날에 숙소에서 비즈 비엣 했을 때 제가 그 너튜브로 노래를 틀었었는데 광고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게 너무 창피했어서 최근에 제가 프리미엄으로 바꿨습니다. 박수! 예전에는 그게 아까워서 안 했는데 확실히 프리미엄을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잠글 때도 노래가 계속 나오는 점이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좋더라고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계속 안 했었는데 꼭 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아까 전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광고가 안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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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캐럿분이 최근에 비즈 팔찌나 그런 거 했냐고 물어봤는데 디노 생일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어요. 사요, 오히려. 아니면 선물로 받거나 막 그러는데 요즘 제가 착용한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캐럿들. 제가 그렇게 잘 만들진 못해요. 맞아요. 비즈비 앱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손이 커서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비즈가 이만한데 손이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늘 때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요즘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tied이랑 alright. 난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cool. 내가 원래 그냥 그냥 내 vậy. 그냥 너랑 입을 시켜서 했지. 슈아야, 이기자 이기자 아기자가 거꾸로 뭐야? 라고 물어본 캐럿분이 있는데 자기야 입니다 아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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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게임 누가 제시한 게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이건 그게 밸런스 게임인데 저는 통화 문자는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멤버들도 항상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카톡 보는 걸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저번에 그 봤다 그거 있어 쿱스한테 한 달 동안 카톡 답장 안 한 건 아 그거는 너무 미안했는데 근데 제가 답장 안 한 게 되게 쌓여 있어가지고 묻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답장 열심히 하고 네 보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들 정말 바이러스가 저에게 쉬리에 앨범은 아니 아돠 아기자나 아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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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나 필터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거울로 보면 안 그런데. 여기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진 않은데 약간 에어컨을 살짝 틀었어요. 이거 입기 위해서. 흰 티만 입고 싶진 않았어요. 다음 머리 뭐로 할래? 글쎄요. 일단은 지금 길러보려고요. 그런 거 어때요? 그런 거 해볼까요? 고민 상담? 제가 요즘 좀 되게 긍정적이고 고민 상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도우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해볼까요? 어때요? 잠시만요. 지금. 잠깐만. 어때요? 죄송해요. 여기서 할게요. 앉아. 끊겨요? 아이고 죄송해요. 슈아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계속 좋아해주세요. 키가 안 자라요. 제가 예전에 우유 마시면 키가 큰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유 마시고 막 했는데 키가 안 커도 충분히 키가 웰 크고 싶어요. 키가 작아도 충분히 옷 때문에 그러면 키가 작아도 옷 잘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추면 될 거 같아요. 키. 그거. 그것도 매력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키가 안 큰다는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충분히 키가 작아도 매력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는데 이틀째야.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속상해. 음. 근데 이틀째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해. 알바. 시작한 지 이틀 밖에 안 됐는데 그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이 늘 거고 실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실수가 있어야 그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수를 해야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톱 길진 않은데 엄청 길진 않은데 엄청 길진 않아요. 그쵸? 눈썹이 더 진해 보이죠 이제? 아까 전에 조명 바로 직방으로 내려와가지고 50대 캐럿인데 머리색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그냥 하고 싶은 색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 그냥 하고 싶은 머리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앞머리 좀 내려 보세요. 이 정도로 깁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를 쓰는데 나의 장점을 모르겠어요. 스스로 깨닫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음 장점이 되게 많을 텐데 뭐 고민을 잘 들어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눈이 예쁠 수도 있고 외모적 뿐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성격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친화력이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점들을 많이 쓰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물어보시면 많이 알려 주실 거예요. 장점 되게 많을 많을 텐데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세븐티넨은 공부 집중이 안 돼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세븐틴 볼 때는 열심히 세븐틴 보고 고민 상담을 제가 잘 못하네요. 나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될 거 같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해야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전날에 무조건 다음날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면 전날에 긴장하고 자요. 와 진짜 무조건 일어나야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 상태로 자면 좀 잘 일어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요. 대학교 곧 졸업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학교 곧 졸업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걱정돼요. 그냥 시도를 많이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자기 직업이 될 수 있고 그걸 그게 미래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도 세븐틴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저도 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완전히 몰랐는데 이렇게 제 미래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민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기회에 운이 좋아야 기회가 많이 오는데 열심히 하고 그 실력을 그 실력이랑 뒷받침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는 살아야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기회조차도 억잡으니까 열심히는 살아야 됩니다. 끝없이 우울할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슈아야? 음 저도 믿지 못하겠지만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되게 막 자주 웃고 그러는데 우울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멤버들이 있고 부모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그런 우울함이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펄어 놓으면 그게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저는 대화인데 대화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아는 한국어 어떻게 읽었어요? 멤버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대화만큼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화 이건 공부했는데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아 이제 나이가 꽤 많아져서 하던 일 그만두고 공부했는데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고민 중이야 이거 가족 얘기인데 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되게 한의사가 늦게 되셨어요. 제가 아마 중학교 중학교인가? 중3일 때 어머니가 대학교 다시 가셔서 4년 동안 다녀셨어요.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40 몇 살에 다시 대학교 다녀서 한의사가 된 건데 그냥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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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더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 나이는 숫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학교 없는 고3입니다. 끝없이 괜찮을까? 너무 불안해서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장례 희망이 없는 고3입니다. 끝없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은 어떤 대학교 가고 싶은지 이미 정했고 어떤 애는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애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아예 꿈이 없었어요. 고3일 때도. 아예 꿈이 없어서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되게 많은 걸 시도해보고 트라이 해보면 막 그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해보면 뭐 오 이게 나의 취향이랑 너무 잘 맞고 이걸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게 많이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올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막 대학교 들어갈 때 메이저 은 이거인데 비즈니스 메이저인데 아예 뭐 다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올해 취업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취업 꼭 이 기운을 받아서 취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취업하게 되면 일하러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글쎄요 일하러 가기 싫을 때 근데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전적인 거일 수도 있고 나중에 쉬는 날에 일을 통해서 버는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휴가나 그런 앞날을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뭐 취미생활 있잖아요 뭐 조향 아니면 터프팅 아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터프팅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막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우울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되게 많은 걸 하세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터프팅 수업 받으러 가거나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대화도 좋은데 그런 많은 것들을 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그 여유도 없어요. 그 여유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놀국 저는 한 번에 친구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쉬다가 노래 듣고 운동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반지 이게 새로운 반지입니다 여러분 링 세레모니 있잖아요 유튜브로 나오기 전에 제가 녹음을 했을 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냥 제 혼자 그렇게 영어를 녹음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너무 오글거려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심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 내 목소리는 어떻게 나올까? 그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 사회에서 바다가 각각 시장에." 절대 정한이 세 명? 아니면 준희 세 명이랑 갈까? 라는 밸런스 게임인데 저는 준희 세 명. 왜냐면 준희는, 아니 준희가 요리를 더 잘해서 뭘 사야 할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체계적이게 살 것 같습니다. 음, 100일 뒤에 시험이라는 캐럿뿐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라이브 예약제, 아니 누가 만든 게 아닌데 그냥 저희가 방에다 보내요, 단체방에다. 막 저 V LIVE 하고 싶어요, V LIVE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너무 많았어가지고 내일 하는 멤버도 있고 근데 제가 다행히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보내가지고 예약이 바로 됐습니다. 참을 해줘요,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참을 해줘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음... 그냥 남이랑 안 비교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재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밀, 넌 멋이다, 넌 밝다. 약간 그런 거를 제 스스로 되게 혼자 많이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랑 그냥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캐럿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쇼아야, 나 이번 달에 첫 펜싱 대회인데 응원해줘. 너무 긴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대회니까 전생... 전생... 아, 단 생각에 긴장이 되는 것 같아. 지금도 훈련장에 와우. 저 훈련장에서 뷰라이브를 보고 계시군요. 일단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이걸 토대로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많이 늘 거니까 네, 저도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나만 아직 취직을... 취직이 안 된 거에... 아, 그게 고민이구나. 음... 굳이 친구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들면 언젠가 언젠간 취직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음... 오빠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있을 때 항상 밝은 아이였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고 우울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까지 우울해지면 너무 분위기가 다운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걸 감췄어요. 예전에는 속마원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는 근데 한국 와서 멤버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속마움을 많이 털어내야 어... 네 속마움을 되게 많이 털어내야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예전 성격이랑 되게 비슷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뭔가 속마음 얘기 속... 깊숙이 있는 그런 속마음 얘기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러려고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요즘은 네 속마움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모두가 자신의 경기를 뛰고 있다. 라는 말이 캐럿분이 적어주셨는데 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경기를 뛰고 있다. 자기만의 시간... 아니 그냥... 그것 때문에... 아... 제가 한국어로 잘 번역을 못했는데 다... 경기를 뛰고 있는데 다 같은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그 시간이 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이런 고민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ones 이 mujer 이러냐 데리러 데리러 지금 인사 모델 여기도 오빠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요.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작년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와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언어라는 걸 배우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도 영어는 태어나서 할 수 있어서 다른 언어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라이브 하니까 평소보다 한국어를 못하는 거 같아. 되게 긴장했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죄송해요. 저 오빠 저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 꽃 친구도 생겼지만 역시 현지 친구가 안정적입니다. 새 학교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mesick. 저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힘들 때는 막 걔네를 많이 찾게 됐는데 멤버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비교인 친구들보다 멤버들한테 더 기대게 되고 오히려 멤버들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훨씬 많으니까 이제는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적응하실 거예요. 지금 새로운 친구들 생겼다는 걸 보면 낮은 많이 안 가리는 성격인 것 같은데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친구들하고 많이 놀면서 잘 지내면 잘 될 겁니다. 반려던물. 저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전 책임감 있게 이렇게 온전히 내 사랑을 100%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너무 키우고 싶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로 못 키우고 있어요. 너무 키우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 면접 보는 거 너무 떨려 나와 어떡해요.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희도 무대에 서기 전에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도움이 은근 되게 많이 돼요. 떨리는 건 당연할 거고 근데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MBTI는 여전히 ENFJ야? ENFJ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제의가 되게 계획적이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계획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택적 계획적인? 그게 말이 되나? 계획적이고 싶을 때는 계획적이고 아니고 싶을 때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직흥적인 게 더 재밌어요. 저한테는 막내 쿱스 리더 정환 막내 쿱스 리더 정환 막내 쿱스 리더 정환 리더 정환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리더 정환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어요? 오 그냥 건강한 식빵? 식단?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유산소가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뭔가 유산소 유산소랑 건강한 식단 네, 건강한 식단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깨끗한 거 튀긴 음식 말고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LEAN ME 지방이 지방이 많이 없는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살 충분히 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살 뺄 때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하루에 7km? 뛰었었는데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 캐럿들 이제 곧 있으면 고잉이 나오니까 일단 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캐럿들은 어땠을지 고민 상담이 도움이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캐럿들. 안녕. 너무 갑작스럽게 끊어서 미안해요. 저도 방금 시간을 보니까 고잉이 딱 나올 시간이어서 이제 가야 돼요 캐럿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걱정 말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